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CPI에 따른 금리 우려에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렇게 많이 약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 정도 하락이면 꽤 강한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믿는 구석이 있겠죠. 그 믿는 구석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에 대한 소식이 또 나왔죠. HLB는 인공관을 개발을 한 이력이 있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시 재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인공관이라는 게 쉽게 완성이 되지 않겠죠. 쉽게 완성이 되지는 않겠지만 인공관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필요한 상황이다. 워낙에 간이 손상되면 거의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인공관이 필요하죠. 간 이식을 해도 되지만 이식할 수 있는 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면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금리가 쉽게 정점에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라는 그런 의혹이 생길 만하죠. 그런 의혹이 생길 만한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쉽게 금리를 크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추세 여기 보시면 다른 데보다 왜 더 떨어지나 오! 급락! 속타는 마곡 집주인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강속아파트 줄줄이 4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별로 그렇게 타오르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 금리 때문이다. 금리 금리라는 부분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자산이 국민들의 자산이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금리를 인플레이션만 바라보고 무조건 인플레이션이야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 좋겠죠. 이런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편안하죠. 그렇게 올리다가 이런 부동산 부분이 아주 제대로 침체를 막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발 경기 침체 이렇게 또 이어질 수 있겠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데 왜 경기 침체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죠. 금리 계속 올리죠. 주식도 별로 안 좋겠죠. 그러면 이자 부담이 아주 높아지겠죠. 그리고 부동산 영끌해서 아주 차입을 많이 해서 매수한 사람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이자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요즘 또 국민 건강보험도 엄청나게 올랐던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내고 나면은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쓸 돈이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이제 제대로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험률이 낮다. 고용률이 높다. 그리고 물가가 왜 이렇게 높아? 이런 부분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만 보고 금리 계속 올려 올려서 아주 박살내 버리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덩치 크죠. 아주 집값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대출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리면 정점에 빠르게 도달할 거다. 천천히 올리면 정점이 조금 늦게 도달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믿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도 하락폭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로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 비몽에서 아주 겁을 많이 주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아주 크게 다가온다 라고 하면 0.6%밖에 안 빠지겠습니까? 저렇게 겁이 나는데 다운은 오히려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겠죠. 그만큼 상승의 다락이다. 그리고 금리를 대폭 이렇게 크게 계속해서 가져가는 상황을 지속하지는 못할 거다. 라는 게 부동산이라는 부분도 무시를 하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전세계 상황이 똑같구나. 라고 보시면 되지만 금리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지구촌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고 인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HLV에서 또 이렇게 HLV 셀에서 인공간에 대해서 개발을 또 한 이력이 있죠.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응급 간이식이 필요한 간이식 응급도 1, 3 환자의 2주 사망률은 50% 협박한다. 이 간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간을 이제 누군가의 간을 이식을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어렵죠. 그러니까 인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부작용이 낮고 해독기능이 높은 인공간을 개발했다. 서울대수의학과 연구팀 이런 지금 소식이 나왔죠. 인공간이라는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인간의 이런 불로장성의 꿈 어떻게든 오래 살고 싶다. 생명연정의 꿈은 그런 욕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때가 되면 장기 망가지고 하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 사망이 이렇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할 겁니다.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이 많은 돈 내가 지금 5천억이나 있는데 이걸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어떻게 뭐 없어? 인공간 같은 거 없어?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인공간 이런 부분도 미래 산업 미래 산업 바이오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커질 산업 이라고 보십니다.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멀은 상황이다. 점점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수의학과 연구팀에서 부작용이 적고 성능이 뛰어난 인공간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돈이 있어야지 계속 개발하겠죠. 어딘가에서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또 진영호 회장의 이런 또 M&A에 대한 능력은 정말 최고죠. 우리나라 특히 바이오 부분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또 HLB가 인공간 관련해서 한 이력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핀 나노산화 그래핀이 스케폴드를 분해하는 체내 효소인 매트릭스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또 인공간 이라는 부분이 또 새롭게 또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이슈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로봇이 아주 크게 오르고 했는데 또 첫 GPT 가 크게 이슈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이런 소식이 또 나오면 이런 게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보통 주식 시장이죠.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이 성공한 가성이 높다 그러면 진영 의장이 또 매의 눈으로 또 바라보고 있다가 잡았어 우리하고 해봅시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B는 뭐니뭐니 해도 지금 가장 큰 부분은 가남이죠. 가남 가남 부분이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하나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HLB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죠. NDA 승인 신청 점점 다가가고 있고 중국에서 이렇게 똑같은 부분도 승인을 받았다. 부분은 상당 자신감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제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받았곤 했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 올라갈 일만 남았다. 고난의 행군이 괜히 이름이 고난의 행군이 아닙니다. 제가 장면가 그리고 작곡가 홀딩 홀딩 강홀딩 예전에 이런 노래도 하나 만들었죠. 제가 이거 넥산 올려주면 돔 황차 이렇게 랩을 만들었는데 그 랩을 만들고 엄청나게 악플이 많았습니다. 넥산 올려주면 돔 황차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계속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올랐는데 지금 올려주면 도망치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도망치는 게 맞았죠. 결국엔 넥산 올려주면 도망쳐 계속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최고점 까지는 못 봤습니다. 최고점 보기는 힘든 힘든 이었죠. 최고점 보기는 힘든 상황 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넥산 올려주면 도망쳐 이 부분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도망쳤다 그러면 좀 괜찮겠죠. 그래도 한탕 크게 먹었습니다. 정말 크게 먹었죠. 불이 붙으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나노코스 재료가 워낙 컸죠. 만약에 되었다 그러면 정말 크게 성공했을 텐데 잘 안됐죠. 아쉽게 그런 상황이 됐다. HLB는 이젠 ELSE로 바뀌었죠. 각성 ELSE로 바뀌었는데 ELSE의 연은 현실이 됩니다. 바닷구에서는 고난행군이고 홀딩홀딩 강홀딩 라인이죠. 고난행군이 괜히 고난행군이죠. 그만큼 힘듭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이 고난행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고난행군 이 부분 정말 고난스러운 행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난행군이 다 끝이 나면 보상이 정말로 큽니다. 보상이 정말 크다. 이번 보상은 가남에 대한 부분으로 보상을 받게 될 거고 턴아라운드에 대한 부분으로 보상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올리바이오 회사라는 물적분할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 보상까지 받게 될 겁니다. HLB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허접한 그런 회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